하용조 목사 간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마른 막대기 같이 병약하고 쓸모없는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회자, 복음 전도자로 온전히 일생을 들인 하용조 목사는 1946년 평남 진남포에서 네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는 일이 없으신 부모님과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말씀을 암송하며 자랐다. 그는 복음과 전도가 주는 힘과 기쁨을 어려서부터 보아왔다고 생전에 자주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그가 복음 전도자로 끊임없이 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살아 움직이며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복음의 힘이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보다 쉬운 설교, 보다 생활에 적용 가능한 말씀으로 평신도들에게 강력한 말씀 증거자로 온 삶을 다했다. 늘 연약한 몸으로 복음을 향해 사랑에 질주를 했던 그는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 내추렬로 사랑하는 하나님 곁으로 갔다. 1946년 평안북도 진남포, 현재의 남포특별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하대학의 아들로 태어난 하용조 목사는 한국전쟁을 통해 경기도 이천을 거쳐 전라남도 목포까지 피난을 온 실향민이다. 유소년 시절을 목포에서 지낸 그는 대광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에 진학한 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 들어갔고 고 김중곤 목사의 지도 아래고 옥한흠 목사, 사랑의 교회,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 해 교회,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등과 함께 영성훈련을 받았다. 이후 7년간 CCC 간사로 활동했으며 1972년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1976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사 안수 이전부터 섬기던 마포교회의 장무인 김경태, 연출가, PD의 도움으로 가수 은보키, 코미디언 구봉서 등과 함께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고 부응시켰지만 연예인 교회 성전을 완공할 무렵 지병인 강경화가 재발해 교회를 사임하고 치료와 휴식을 위해 1980년 영국으로 떠났다. 1984년 영국에서 돌아온 하영조 목사는 1985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온누리 교회를 설립했다. 1994년에는 201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와 만명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는 2000-1만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2003년에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재생산해 온누리에 복음을 전한다는 H29 비전을 발표했다.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앓기 시작한 폐결액을 시작으로 당뇨, 고혈압 등 평상시 건강이 안 좋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침부전증이 악화되어 일주일에 4번 식투석을 할 정도였다. 간염으로 시작된 간질환은 간암으로 발전하여 간암 수술은 7차례에 걸쳐서 받았다. 2. 하영조 목사는 7번이나 암 수술을 받는 등 경약한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근대 복음주의 운동을 선도했던 대표적 복음주의 지도자였다. 5칸흠, 홍정길, 이동원과 더불어 복음주의 4인방으로 통했던 하영조는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를 읽는 안목이 탁월했다. 연예인교회, 두란노서원, 온누리교회, cgntv, 대학과 신학교, 제자훈련과 성량운동의 접목, 일본선교와 러브소나타, 강의설교 등을 통해 하영조 목사는 복음주의 문화운동을 한국교회에 저변 확대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복음의 사각지대일 수 있는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사역에 동참시켰으며 수많은 책을 출판하여 대중들에게 다가갔다. 영미의 기독교 문화 동양을 한국에 소개하고 교회 사역에 과감하게 접목시킨 인물도 그였다. 영상과 선교를 접목시킨 위성방송 cgntv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다가갔다. 최근 일본선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러브소나타 역시 그가 남긴 기독교 문화운동의 결실이었다. 1985년 설립된 온누리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규모에 있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제자훈련을 도입했지만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성량운동에 대해서도 하용조 목사만큼 열린 사람도 드물었다. 시카고 윌로오클릭 커뮤니티 교회에 구도자 예배를 도입해 국내에 열린 예배를 처음 도입한 사람도 그였다. 그는 CCM이라는 현대 기독교 음악을 교회 예배에 도입하고 이를 한국 교회 안에 저변 확대시켰다. 현대 대중들의 심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시대 문화의 코드를 가지고 대중에게 다가갔다. 그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들에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 그 결과 온누리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한국 근대 기독교 역사에 또 하나의 성장신화를 이룩했다. 또한 출판문화를 통해 보금주의 운동을 저변 확대시켰다. 그가 간행한 전기 간행물 생명의 삶, 빛과 소금, 그리고 목회와 신학, 그 말씀은 한국 보금주의 기독교 출판문화의 세장을 열며 보금주의 운동의 창구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어느 출판사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그 시절의 두란 노서원은 큐티 책자 생명의 삶을 출간해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빛과 소금을 출간해 한국교회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목회와 신학을 통해서는, 목회 현장과 신학을 연결해 신학과 동떨어진 목회 현장, 목회 현장과 무관한 신학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책자를 통해서는 일선 목회자들에게 보금주의 설교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었다. 빛과 소금 이 평신도들에게, 목회와 신학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보금주의 운동의 창구가 되었다. 하용조 목사가 한국교회사에 남긴 또 하나의 족적은 강의 설교였다. 그는 제목 설교에 익숙했던 한국교회의 현대보금주의 설교가로 널리 알려진 데니스 레인 목사를 초청해 강의, 설교 세미나를 여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본문에 기초한 강의 설교를 소개하고 널리 보급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본문에 충실한 강의 설교를 선포했다. 변하는 세상, 체인징 월드에 변하지 않는 말씀, 언체인징 워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라면 하용조는 이 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마지막으로 하용조 목사가 남긴 한국교회사적 족적은 기독교학교 운동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지난 20년간 혼신을 다해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섰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총장, 신동아 학원 이사장을 맡으며 전주대학교, 한동대학교,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며 한국교회의 기독교 학교 운동을 저변 확대시켰다. 기독교 문화의 불모지 한국의 보금주의 문화운동을 저변 확대시킨 하용조. 그는 시대를 앞서가며 한시대를 선도했던 대표적 보금주의자였다. 학력, 건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영국 런던 바이블 칼리지, 영국 외국제선교센터 수료, 영국 런던 인스티투트, 미국 트리니티 대학교 명예신학 박사, 명지대학교 명예철학 박사, 숭실대학교 명예기독교학 박사.